이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릴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복권시켜드리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죄를 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진 겁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어떻게 4년이 남도록 저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석방을 외쳐야 되고 문재인을 내려오라고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됩니다 대여와 문재인! 대여와! 문재인! 대여와! 문재인! 대여와!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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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국토정보공사 사람 세 번째는 다르 빨리 목표보에 back road 여기가죠 안녕하세요 인도에 계신 분들 절대 이제 핑크 코리, 이제 핑크 코리가 없어요 다들 오십시오 집회장소로 다 오셔서 사회적 줄기를 success해서 이쪽 타석까지 다 내려오셔서 복관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. 일도에 계신 분들 집에서 앞으로 차별로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. 한참하고 어떻게 쓰실까요? 여러분은 찔덜하게 복관 유지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새벽기 양선이 아주 다정하게 앉아계시고요. I am soft and I am on the shore of ice Facing the love to go on and I am free I am free I am free 소유의 사랑 아름다운 안에 소유의 사랑 아름다운 안에 모두 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